인도에 간 여러 스님들.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사권의회 제5에 실린 내용이다. 광암의 국법고 승전에 이러한 기록이 있다. 승려 아리나 나는 야 라고도 한다 발마마는 라고도 한다. 는 신라 사람이다. 처음 불교의 뜻을 두고 일찍 중국에 들어가서 성인의 자취를 두루 찾아보다가 용기가 더욱 솟아올랐다. 그래서 정간년간 서기 627에서 649에 당나라 서울인 장안을 떠나 오천축 인도를 편의상 5등분한 것이다. 에 이르러 나란 타사에 머물며 율장과 논장을 많이 열람하고 폐업. 폐업. 인도에서 종이 대신 사용하는 나뭇잎에 벗겼었다. 고국의 너무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호련히 그절해서 세상을 떠났으니 그의 나이 70여세였다. 그의 뒤를 이어 해협현태의 구본현과 케륜현유 등과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법사가 있었는데 모두 자신을 잊고 불법을 따라 부처의 교화를 보려고 중천축 애갔지만 혹은 도중에서 죽기도 하고 혹은 살아남아 그절에 머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신라와 당나라로 돌아오지는 못하였다. 오직 현태법사만 당나라로 돌아왔지만 역시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천축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구구탁례설라라 한다. 구구탁은 닭을 말하는 것이고 예설라는 귀하다는 말이다. 그 땅에서 서로 다음과 같이 전해 말한다. 신라에서는 닭의 신을 받들어 존경하기 때문에 그 깃털을 꽂아서 장식한다. 다음과 같이 찬미한다. 천축하늘 멀고 먼 길 만겹의 산. 불상타 유학가는 스님네들 힘껏 기어오르는구나. 몇 번이나 저 다른 외로운 배를 떠나보냈건만. 구름 따라 지팡이 짚고 돌아오는 이 보지 못했다오. 이상 삼국 유사의 내용이다. 불교에 심취하여 당나라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원지인 인도에까지 건너가서 연구를 거듭한 스님들의 열의와 집념을 엿볼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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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